가죽 동방을. 뭐 만들지? 우와. 뭔지 알나? 짜오. 짜오. 이거는 팔찌? 키링도 엄청 많아. 벨츠, 가방. カバン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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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되게 엄청 빨갛네, 이거. 예쁘다. 옐로우. 옐로우. 옐로우? 옐로우. 노란색이 예쁜 것 같은데. 옐로우? 옐로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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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한국에서 가죽공예 엄청 많이 해요. 굿. metre 직무이 깨끗해. 몇 hut. 카메라 가방이랑 지갑이랑 시계 이런 거 다 만들어 봤어요. 벽걸이 시계. Can you make that ball? all by hand? czy from machine? 또 by hand but machine? 아쉽다. 잘 됐대요. 지금 뚫고 있습니다. 지금 뚫고 있습니다. 지금 뚫고 있습니다. 지금 뚫고 있습니다. 좋아해요. 원래 손으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잘 됐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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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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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